아른아 오늘 우리 선물이 도착했어요 레오야 레오야 지금 선물이 도착했어 뭔지 한 번 뜯어볼까요? 레오야 이게 뭘까요? 우리 레오가 더 궁금해요 이거 개봉박두 많은데 뭐야 이건? 액자 귀여워 레오야 아쉽지만 간식은 아니네 간식인 줄 알았는데 액자다 레오야 실망스럽겠다 액자다 액자 그다음 이건 뭐야? 액자 오 멋있다 짜자잔 와 야 이건 못쓰겠다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이쁘다 대망해 대망해 드디어 뭐 뜯는지 구경하는 거야? 뭐 뜯는지 구경하는 거야? 뭐야 이거?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자 레오야 관심 폭팔이다 너 이거 여기는 이제 하르니 손이랑 아니 태어난 시랑 날짜랑 몸무게 요거는 엄마 손 요거는 우리 레오발 왕발이다 왕발 레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주인공 우리 주인공 우리 주인공 하르니 아이고 하르니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나 얼굴에? 얼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요? 많이 꼈다 이거 다시 해보니까 자 요거 우리 하르니 손발 요거는 우리 별이 우리 별이 별이 발은 역시 약간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아쉽네 그리고 여기는 아빠 왕소 그리고 여기 이제 하르니의 탄생을 기념하며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발비 깨복거리기 이쁘다 하기 잘했다 진짜 비교해보자 우와 진짜 많이 컸다 우와 발 비교 봐 우와 이야 이거 하기 잘했다 진짜 탯줄도 있다 좋다 귀엽다 진짜 너무 좋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 보시죠 관심 없을까? 관심 없을까? 이아라 씨 가족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야옹 행복하다 우리 우리 누군가 아 이렇게 아 일단은 오늘 이렇게 임시로 걸어놔야겠다 요거는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잡아서 이쁘게 걷는 걸로 안녕